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약 2500년 전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려 12년 만에 깨달음을 얻은 스니 그리고 그게 승부를 할 때까지 15년이 걸린 그런 사람 데리고 왔어요 솔직히 호박고구마 한 2500개 먹는 기분이 들지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욕심 내 영혼까지 갉아먹던 이 미친 여자와 결국 이혼을 했는데요 어 주여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제 이혼 완료 지난 15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보며 제가 이런 미친 여자와 살았다는게 아니 안죽고 살아남았다는게 정말 유머인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유머 게시판에 글올립니다 그리고 형님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요약을 먼저 해보자면 장기간 퐁퐁 생활을 하다가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이러다가 정말 저성에 계신 조상님들 뵐 것 같았고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혼을 결심 완료하는 데까지 약 3년이 더 걸렸는데요 아래는 제가 받은 고통을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겁니다 첫번째 첫 만남 및 연애기간 당시 제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던 상태에서 그 직장 상사 이 개자식 옆에 앉아있던 그 여직원한테 대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작같은 비극의 시작이었죠 뭐 솔직히 처음엔 좋았습니다 술도 잘 마시고 맛집 탐방도 좋아하고 모텔도 종종 가고 그랬으니까요 다만 뭐랄까 결혼까지는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이게요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뭔가 쎄한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 정년기라 그런건지 뭔지 정말로 무섭게 사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매고 엄청난 힘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구요 그러다가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망했죠? 두번째 결혼 초기 임신을 하기 전까지 저희 두 사람은 맞벌이를 했는데요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하고 음식도 그래요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게 저는 오랜 자취로 그 모든게 가능한 사람이었지만 저희 아내는 아니 그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진짜 할 줄 아는게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업이 됐을 때도 쭉 지속이 됐죠 아니 근데 말입니다 신혼 초기에는 다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불타오를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여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거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씨 왜이러지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이러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요 안 끝납니다 계속 지속이 되는거에요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밥부터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샤워도 하고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화장실 청소까지 했으면 내가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질 않았네 참 아쉽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아니 미친 이게 뭐야? 어? 나 지금 이거 거시기 장사하는 여자랑 결혼한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당연한게 아니라 대가성 부부관계라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여행을 가도 그랬습니다 계획도 제가 세우고 준비도 내가 다 하고 운전도 내가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며 건들지 말랍니다 계속 징징대고 손도 못대게 해요 그렇게 늘 본인은 몸이 약해서 힘들다라는 말을 했었고 한 번은 진짜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부부관계를 했는데요 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한방에 그리고 몸도 약하고 가득이나 성격 예민했던 여자가 임신까지 하니까 스트레스성 성질이 극에 달하게 되더군요 제가요 잠을 자다가 이래저래 좀 뒤척였나 봅니다 고운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더니 왜 뒤척이는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요 새벽 3시에 말이죠 그리고는 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이러더니 결혼 4개월 만에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4년 아닙니다 4개월 너무나 슬프게도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부부 잠자리였고 그날 이후 제가 이혼 결심한 그때까지 12년 동안 리스로 살게 됐습니다 나머지 3년은 뭐 당연한 거고요 총 15년 물론 중간중간 어거지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합쳐도 다섯 번이 안 돼요 이게 부부입니까? 내가 남편이냐고? 총각이지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도 점점 지쳤나 봐요 출근을 안 하는 일요일에 모처럼 좀 늦게까지 자보려고 하는데 자꾸 밥 좀 해 밥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너무 성질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좀 자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바로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쳐들어 왔습니다 이보게 이 서방! 자네 이래도 되는 건가? 비록 우리 꽁꽁이가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하씨! 쓰면서도 속이 확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세번째 육아 시기 산후 우울증이 왔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맨날 징진대고 장모 처남 처형 등이 돌아가면서 집에 왔어요 회사 모임이 오후 6시에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4시부터 집에 언제 오는 거냐며 진짜 죽기 살기로 톡을 보내요 그러다가 아니 지금 6시인데 아직 안 끝났냐고 이러길래 아니 6시에 모인다 그러지 않았냐 아직 모임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너무 보채니까 혹시 집에 뭔가 일이 있나 싶어서 양해를 구해 저만 빠졌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니 이런 개 거지 같은 게 바닥에 주저앉아 배달음식을 처먹처먹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순간 살인 충동이 확 올라왔지만 그래도 차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악물고 참음해서 아이 목욕시키고 분유타 먹이고 등에 업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쇼파에 벌러덩 자빠져 누워가지고 낄낄대며 폰만 만지작 만지작 보이는 거야 회사 일이고 뭐고 내 할 바 아니야 어쩌라고 얼른 집에 와가지고 애라 봐 밥도 하고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아니 이건 맞아요 그렇게 얼마 뒤에 이번엔 회사 모임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걸려왔고 임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초를 차가며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니까 결국 이걸 본 임원 중 한 명이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라 이럽니다 그렇게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더니 이 여자가 아니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랑 둘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니가 알아? 이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침대에 던져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는 태어난 지 이제 200일이고 그런 아이를 던진 여는 애 엄마라는 여자입니다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랬더니 니 정신이 더 문제야! 이러면서 개 난리를 치러군요 하... 이때라도 이때라도 반품을 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하루 매일 늘 이러니까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만 오지게 쌓이고 또 윗사람들에게도 밑보여가지고 당연히 승진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의 의견을 수용해 결국 차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 두 번째 악수였죠 비록 출퇴근 시간은 편도 40분 거리에서 2배가 넘는 2시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왔다갔다 4시간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면 차가 식구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 이런 기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똑같았죠 퇴근하고 질이 오면 밥솥부터 누르고 반찬을 마련해 그런 뒤 밥을 먹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놀고 아이 돌보고 산후통으로 몸이 안 좋으니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핸드크림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해달라니까 그리고 이게 한 40분 넘어가면 암이 너무 세잖아 이러면서 야! 이제 됐으니까 저리 꺼져! 라며 사람을 발로 차요 그리고는 마치 테러 무장단체가 인질롤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알아 올리며 뭐해? 어서 안 나가고 빨리 꺼지라고!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럼 저는 결국 또 혼자 방에 들어가 잠을 자죠 번아웃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게 아마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가 되기 전까지 출근하고 집에 오면 밤 8시간 넘고 온갖 집안일 내가 다 하는데 또 주말이면요 분유랑 분유통이랑 기저귀 등 챙겨서 이 어린 걸 카시트에 태워 저 혼자만 본가로 갑니다 아내 안 데려가요 데려갈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애 아빠인 제가 없으면 목욕도 혼자 못 시키는 게 맨날 독방 육아라고 소리를 뻑뻑 질러대는데 진심으로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주 한 3병씩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목욕시키고 분유 먹이고 포대기 해가지고 밖에 나가 겨우 재웠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늘 독방 육아의 힘듦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뭘 했는데 아이의 성을 네 성을 따라야 되는 거냐 내 성을 따라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 박 이렇게 같이 하자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때라도 그래 상식 밖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요 비록 인싸까지는 아니지만 찐친들이 정말 많은 놈이에요 그 무리만 따져도 네 무리가 됩니다 네 명이 아니라 네 개의 무리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친구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사람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어디에도 못 가게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그지 같아도 처가는 가까우니까 아이는 장모님한테 잠시 맡기고 우리끼리 가끔 숨 좀 돌리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엄마가 애 보는 시냐 우리 엄마 바쁘고 애 봐줄 시간 없으니까 그딴 개같은 소리 하지도 마 전 그러면 너가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아니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분한테 애를 맡기자고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머리 틀라고 TV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루하루 머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여자 하나 임신시킨 죄로 아이를 낳게 만든 그 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도 안 되는 미친 개소리와 쓰레기 논리를 펼쳤던 여자인데요 늘 그러더군요 본인은 피해자 저는 가해자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확실히 승진을 할 거라 믿었거든요 결국 미끄러졌습니다 될 리가 없죠 집안 이게 또 안 되는데 밖에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미치겠고 그런데도 술 한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방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그따위로 사는데 승진이 되겠냐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 등신 새끼야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콱 닫고 나갔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불도 안 켜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이 여자는요 저한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새벽 3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살던 곳이 19층이었는데 아 여기서 떨어지면 많이 아플까 그래도 머리통이 먼저 터지고 바로 뒤질 텐데 아픈 거 모르지 않을까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진짜 이거 생각만 한 게 정말 다행이었죠 여하튼 저는 이 시기부터 무력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으며 집안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새끼도 안 돌보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죠 죄송합니다 불량 조절 실패했어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올리는 즉시 고정된 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